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준비해야 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릴 것 같고 대상에도 실력이 두 팀 다 항상 일정하지 않기, 아니 어떤 팀이든 일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는 경기인 날이 돼봐야 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져야 할 경기는 없지만요. 항상 언제나 이겨야 할 경기라고 생각하고 다음 TES 경기화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상대 바텀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븐을 제키러브 선수가 굉장히 잘 쓰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당연히 메이코 같은 선수는 워낙 좀 챔피언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정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저도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맞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동양권 선수와 성양권 선수의 좀 그런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확실히 좀 연습의 그 환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음 일단 저희는 사실 뭐 많은 걸 하고 이제 시도하는 중이어서 이제 이건 변명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실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뭐 놀랐다 이런 거보다는 뭐 원래 저는 어떤 팀이든 다 잘할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 사실 뭐 잘했지만 막 놀랐다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근데 라인사업 메타가 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라인전에서 당연히 킬포인트가 나왔지만 그냥 뭐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라인사업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판단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세상에 원래는 제가 긴 선수를 뽑았겠지만 요즘에 페이지 선수가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안 구하면 빨리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페이지 선수로 선택하겠습니다. 어 음 네 확실히 저는 어 차별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LPL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LCK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떤 팀에 당연히 특정은 있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게임인의 좀 근거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네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거에 강하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수시나